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메가랜드 평가단 7회.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 단원이네요. 감정평가는 처음 공부하실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공부하셨을 때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감정평가는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자주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아마 7문제 중에 5개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응용하지 않고 나왔던 문제가 또 역시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계산 문제도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연습을 반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에 계산 문제는 꼭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단원이에요. 감정평가 내용을 한번 보죠. 자, 1번에 감정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괄평가란 일괄에서 평가한다. 즉,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나 일체로 거래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일괄에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묶어서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원래 원칙은 개별평가이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면 일괄평가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하고 한 물건의 일부분만도 평가할 수 있다. 이걸 부분평가라고 하죠. 자, 건부지를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인데 얘를 낮이 상태로 가정하여 평가했대요. 그럼 건물이 있는 걸 건물이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조건을 붙인 거죠. 이걸 조건부 평가에 해당한다. 맞죠? 자, 조건부 평가라고 하지만 일본식으로는 조건부 평가를 독립평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있는 그대로 현황평가가 원칙인데 있는 걸 없다고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자, 부분평가란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부분평가를 공부할 때 일부분평가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일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죠. 한 필지나 한 물건에 일부분만도 평가할 수 있다. 내용을 보니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다라고 나왔어요. 이건 부분평가가 아니라 구분평가라고 나와야죠. 구분평가. 자, 단어가 구분, 부분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출제자가 많이 출제하는 문제죠. 가장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에서 나오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문제 유형이죠. 감정평가의 분류. 자, 부분평가는 일부, 일부분만을 평가한다 나와야 되고 가치가 달리하면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4번의 현황평가.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걸 현황평가. 자, 물건의 상태구조 이용방법 등을 기준시점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거, 현황평가. 자, 이때 5번에 보니까 감정평가사 개인이죠. 개인이 평가하는 걸 이걸 공인평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듯이 공인은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은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은 뭐냐면 감정평가사죠. 감정평가사. 개인이 평가하는 걸 이걸. 이걸 공인평가라고 하고 공적주체가 평가하는 건 공적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틀린 건 3번이고. 자, 두 번째 보죠. 가격과 가치에 대한 이론에서. 자, 가격은.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 지불된 금액을 얘기하죠. 그래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을 이걸 가격이라 하고 이건 지불한이니까 거래라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가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불된 금액이니까 과거값이고. 자, 가치는 정의가 중요하죠.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값으로 환원한 값. 그래서 장래 편익을 언제가치로? 현재가치로.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이 환원을 할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할인한 값. 자, 그래서 가격은 과거값이고 가치는 현재값이에요. 이 두 개 가장 중요한 차이죠. 가격은 거래된 금액, 과거값. 가치는 장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현재값을 얘기하고 자, 가치 발생 요인은 우리가 암기했던 것이 형일지계가 있었죠. 형일지계가 발에게 영향을 미쳐서 발이상효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발생 요인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자, 이런 가격 원리에 대한 전체 흐름이 있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 발생 요인은 이전성, 상대적 희소성, 효용성, 유효수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자, 발생 요인은 이상효유니까 이전성,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에 효용성, 유효수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발생시킨다. 맞네요. 자, 이상효유가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가치를 발생시키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괴리가 될 수 있죠.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격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랬죠.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자,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틀린 거네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암기할 때 형일지계가 발 이상효유 이렇게 외웠으니까 형성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줘서 발생 요인의 이상효유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형일지계, 발 이상효유. 일침의 형이 일지계고 발이 이상하다, 이상효유 이렇게 암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3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고 무조건 맞아야 되는 유형이에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넓게 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넓게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그 이후에 대상 부동산, 이 개별은 대상 부동산이에요.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얘가 선행 분석이고, 먼저 하고 얘는 후행 분석이죠. 지역은 넓게 보는 거니까 전체적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자세히 보니까 구분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때 이제 각각 두 가지씩 판정하는데 지역 분석에서 판정하는 건 표준적 이용과 두 가지,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 무조건 암기해야죠.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인근 지역과 유사한 유사 지역 이 두 개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 하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유사 지역 이 두 개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석 대상이 있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하여 이루어진다. 맞죠? 지역 분석이 먼저 하는 선행 분석이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정하는 거죠. 구체적 가격과 그 다음에 최유요 이용을 판정할 때 이게 개별 분석에서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두 가지씩 외워야죠.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 또는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거고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과 최유요 이용을 판정한다. 4번이 틀렸네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다. 맞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의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인데 반하여 개별 분석은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가격 원칙과 그 다음에 감가와 관련됐을 때 중요한 암기 코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데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을 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경쟁한다. 이렇게 암기하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걸 지역 분석에서 판단하고 부동성이나 인접성과 관련돼 있고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에요. 이 두 개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을 얘기해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이건 경제적 감가인데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서는 개개기형이라고 우리가 암기했어요. 개별 분석에서는 개별성과 관련돼 있고 이 기형은 이건 균형의 원칙이고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라는 설계 설비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잡혀줘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되고 이 내부 구성 요소인 설계 설비가 균형 잡히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날 때 기능적 감가가 일어나죠. 굉장히 중요한 암기 코드니까 이 두 개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잘 정리해야죠.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판정하는 두 가지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 반드시 암기해서 맞아야 되는 유형이겠네요. 네 번째 가격 원칙을 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열 번 나오면 아홉 번은 다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이게 답으로 나왔으니까 다 가격 원칙을 정리하기보다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해놓고 나중에 차차 문제를 풀면서 기출 문제에서 하나씩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있는 보기를 먼저 찾아서 맞는지 틀린지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이 올바르게 형성돼야 가치가 커지고 이게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가 일어난다고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 외부 환경,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적합하냐, 균형을 이루냐, 균형이 들어왔다고 균형 원칙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외부 환경과 어울리는 건 이건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에 의해서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만약에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에 적합의 원칙이라고 들어가야겠네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라는 설계 설비가 결합 비율이 올바르게 형성돼야 가치가 커지고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나머지 한번 해석해보면 대체의 원칙은 대체의 재는 가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대체 관계는 서로 비슷한, 효용이 비슷한 재화니까.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생산비의 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 구성 요소의 기여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기여의 원칙이고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 환원법은 예측의 원칙, 예상의 원칙과 관련된다. 예상은 장래의 수익을 예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장래의 수익이 나와 있는 표현에 가치가 우리가 정의할 때 장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장래의 수익을 땡겨와야 가치가 정의되는 거예요. 장래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고 수익 환원법은 역시 장래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이 장래의 수익이니까 역시 장래의 수익을 예측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가치, 수익 환원법, 예측의 원칙, 예상의 원칙 또 하나 더 여기에 접목시키자면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장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 또는 예상의 원칙 예와 관련된 것이 가치, 수익 환원법, 영속성이죠. 변동의 원칙은 가치는 딱 정해져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간이나 여러 주변 요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가치는 변할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날짜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시점을 확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시점이 없는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기준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변동의 원칙. 틀린 건 2번.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원칙에서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나머지 다른 원칙은 차차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정리해가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 같아요. 5번에 보죠.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을 배웠어요. 각각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은 이건 첫 번째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시작하여 계산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산가액을 조정을 거쳐야 이걸 감정평가액이라 그래요. 이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평균을 하여 시산가액을 조정하죠. 그럼 보죠. 사례를 통해서 가액을 구했다. 이건 거래 사례 비교법일 거고 비용을 통해서 가액을 구했다. 이건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겠죠. 임대료를 구한 게 아니라 임대료라는 수익을 통해서 가액을 구한 거예요. 수익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 건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식과 방법을 정리해 보면 얘는 시장성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얻어진 비교방식이고 산방식 중에 비교방식이고 비교방식 중에 가격을 정하는 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얘기하는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 산방식 7방법은 무조건 암기해놔야죠. 비용을 통해서 가액을 구했다. 비용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정평가 상방식은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정하는 건 원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법을 얘기하고 임대료라는 수익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 얘는 수익 방식이고 수익 방식 중에 수익환원법이죠. 환원법.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걸 이런 지문 단서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렇게 가격이 나왔는데 각각 가격이 같지가 않아요. 다르니까 이걸 가중평균화는 조정을 거쳐야 돼요. 시장가액의 조정은 가중평균이고 자 보니까 가중치가 원가 방식은 20% 비교방식은 50% 수익 방식은 30%니까 가중평균은 끼리끼리 곱하여 더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보죠. 자 비교방식에서 1.2억이 나왔으니까 1.2억 곱하기 비교방식은 50%니까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죠. 0.5 이렇게 곱해주고 더하기 자 비용을 통해서 얻어진 1.1억은 이건 원가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20%니까 0.2를 곱해주고 더하기 수익 방식은 임대료라는 수익을 통해서 가격을 정했으니까 자 1억인데 수익 방식의 가중치가 30%니까 0.3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곱해줘서 더하면 1.12억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가중평균에 하는 방법으로 얻어진 시산가액의 조정을 얘기하죠. 자 시산가액의 조정은 이론상으로도 중요한 거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을 얻어지고 감정평가 방법으로 얻어진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액이라 하지 않고 시산가액이라 하는 거예요. 이 시산가액을 이렇게 가중평균해야 얘를 가중평균한 것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산가액의 조정에 가중평균 한번 방법을 써봤고 자 6번에 비중가액을 구해라 비교 기준에서 가격을 정하는 건 이건 비교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하는 건데 자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정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가격에다가 이론적으로 사시지계면을 하죠. 사시지계면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 비교를 거쳐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중요한 건 사례가격을 대상가격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대상으로 바꿔줄 거니까 우리가 상승식 계산으로 비교치를 어떻게 곱해주냐라고 할 때 자 무조건 분모와 분자에서 분모는 원인이고 분자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치기 해줘야 된다. 사례가 일어난 시점이 거래 시점인데 거래 시점을 언제나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으로 바꿔준다. 자 그래서 이만큼을 곱해준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례분의 대상, 거래 시점분의 기준 시점 값을 곱해준다. 한번 해보죠. 자 보니까 2억 원에 거래되었다라고 나왔어요. 거래가격 2억 원. 이제 공이 몇 개냐는 중요하지 않고 계산할 때는 숫자가 일치하는 게 답일 거니까 공은 빼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사례가격은 2고 2억 원이니까 2라고 쓰고 나머지 조건을 한번 맞춰보죠. 자 대상 부동산에 면적이 900이라고 나왔는데 사례부동산에 면적이 1000이라고 나왔어요. 면적이 다르니까 면적 요인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해줄 땐 언제나 사례분의 대상을 써줘야 돼요. 사례가 1000이고 대상이 900이니까 1000분의 9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면적 요인 비교를 한 거고. 자 두 번째 보니까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라고 나왔는데 자 개별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세한 게 누가 우세하냐를 찾아야 돼요. 주어를 찾아야 돼요. 얘는 사례부동산 보호다고 주어가 아니에요. 얘가 주어예요.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이며 이렇게 해서 10% 우세하다라고 나왔어요. 개별 요인이 대상이 우세하다. 자 그러니까 사례를 100으로 놨을 때 대상을 10% 우세하니까 110으로 놓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10% 우세하다. 대상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을 쓸 거니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110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줘야 개별 요인을 비교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준 지점이 2년 전에 거래가 됐는데 중요한 건 얘가 연간이라고 나왔어요. 연간 지가 상승률이 5%니까 그냥 한 번 5% 올랐다라면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으로 갔을 때 100분의 105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면. 근데 2년 지났는데 연간 5%니까 5%씩 두 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 번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100분의 105를. 한 번 5%가 오르면 100분의 105를 곱해줄 건데 얘는 연간인데 2년 전에 됐으니까 두 번을 곱해준다가 중요한 거죠. 얘를 계산하면 1.05죠. 1.05를 두 번 곱해준다는 얘기네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화폐기 시간 같이 해서 매년 5%씩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가 될 거냐. 이 얘기는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는 할증과 똑같은 거예요. 2년이 지났으니까 1.05를 두 번 곱해준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1년에 5%가 올랐으니까 2년 지났으니까 5%씩 두 번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 뒤에 얼마가 될 거냐. 할증해주는 거.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준다. 그래서 1.05에 2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연간이라는 게 없으면 1.05를 한 번만 곱해줄 건데 연간인데 얘가 2년이 지났으니까 자 1.05를 두 번 곱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 여기다가 1.05를 두 번 이승을 곱해주는 거네요. 얘는 0.9고 얘는 1.1이니까 우리 계산기에 쓸 때는 2 곱하기 0.9 곱하기 1.1 곱하기 1.05를 두 번 이렇게 해주면 나와 있는 숫자가 똑같은 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218, 295 이렇게 나온다고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2에서 무조건 우리가 풀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한다. 거래시점분의 기준시점값을 곱한다. 이걸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얼마씩 곱해줘야 되는지 계산만 하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계산기를 이용하는 건 몇 번 사용하지 않고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계산하는 데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문제니까 연습하시길 바라고. 자 7번에 가장 중요한 3방식 7방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자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죠. 비용성의 원리에 의해서 비용의 총합을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비용의 합 그러니까 비용성을 바탕으로 원가 방식이 나타났고 자 원가 방식에는 원적이 있죠. 가격을 정할 때는 원가법 입료를 정할 때는 적산법 우리가 원적 자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했을 거고 환분이죠. 자 가격을 정할 때는 수익환원법 입료를 정할 때는 분석법이니까 수익분석법 분석법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원적 가격입료 환분 가격입료 이렇게 외웠죠. 디귿은 수익분석법이 들어가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비용성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에서 비교는 시장에 있는 사례를 비교할 거니까 시장성으로부터 사례를 비교한다. 비교 방식이고 자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죠.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얘도 임대사례 비교법이지만 토지를 정하는 건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거 이것도 단어 하나 잘 정리해놔야죠. 자 7번의 답은 1번이고 자 8번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 물건마다 주된 평가 방법이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비교 방식이 감정평가에 중추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사례만 많으면 무조건 비교 방식을 쓰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래서 임대사례는 많이 있어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에 임대사례는 많이 있으니까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이 이게 주된 방법이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가 많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동산 그 다음에 과수원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일괄평가하는 거 일괄평가 그 다음에 등기된 나무 임모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것도 상장된 주식도 사례가 많죠.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 암기할 때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임목에 사례 들린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이 충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얘는 이론적이니까 무형 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권 특허권 재단 같은 건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권리를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쓰고 이것도 이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원가법을 쓰는 거죠. 뭐 기계 건물 선박 항공기 지름이 작은 나무 소 경목림 이런 것들은 지름이 작은 나무니까 원가에 해당되니까 원가법을 쓴다요. 자 어찌 되거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그래서 물건별 평가가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두 개를 딱 기준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에는 봉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 임무 이런 것들인데 건설기계는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원가법은 건물이 맞고 무형자산은 권리는 수익환원법이 맞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맞고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맞죠. 틀린 건 1번이 틀렸고 자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감정평가에서 이것만 딱 정리해도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비교 방식이 중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해놔야 되겠죠. 자 9번에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틀린 옳은 거 한번 보죠. 자 적산법이랑 나왔는데 자 적산법은 적산초대비 이렇게 나와야 돼.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경비를 더한다. 근데 보니까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하여 이렇게 정하는 건 원가법을 얘기하죠. 원가법을 얘기하고 입률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원가법이란 제조달 원가 원가에다가 감가액을 빼는 거 감가수죠. 이때 원가는 무조건 기준시점의 원가인 기준시점의 원가인 제조달 원가를 사용한다. 가격을 정하는 거죠. 자 기준시점이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죠.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어떻게 정하냐면 가격 조한 날이에요. 그래서 현장조사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그래서 가격 조한 날 이렇게 외워야죠.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한다. 자 3번에 보니까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속한 지역이면 인근 지역을 얘기하죠. 유사 지역은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얘기하고 이때 형성요인 중에 일지계 중에서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4번에 같이 발생요인이란 나왔으면 발 이상효유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일지계가 나왔어요. 일지계가 나왔으니까 얘는 발생요인이 아니라 형성요인이죠. 형일지계 나와야죠. 형일지계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에요.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다 시험 문제에 속여서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자주자주 보면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지계 나오면 형성요인이고 형성요인이고 형성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나와야죠. 자 5번에 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죠. 출제자가 이 지문을 썼다는 건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시지계면이 아니라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정보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얘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사정보정이 있으면 안 된다. 물론 면적요인 비교도 없어요. 면적요인과 사정보정이 없다.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이때 공시지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활용하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하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지계 기타에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걸 공시지가 기준법 5번이 맞네요. 출제자가 공시지가 기준법을 썼을 때 첫 번째 여기에 사정보정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쓰는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9번은 5번이 옳은 지문이고 10번의 원가법으로 계산된 적산가액이 얼마냐. 좀 어려운 계산 문제 유형이지만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연습하면 어렵긴 하지만 자주 나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습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한번 이해를 해보죠. 원가법은 가액을 정할 때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빼서 감가 누계액을 빼서 이걸 가액을 정하죠. 이때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를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은 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빼는 거. 그러면 가액을 구하려면 첫 번째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제조달 원가를 한번 구해보죠. 첫 번째 제조달 원가는 제조달 원가는 기준시점의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는 건물일 경우에 총 공사비를 얘기하고 보니까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사용승인인의 중공당시를 얘기하고 기준시점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2년이 경과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건축비지수가 이렇게 바뀌어졌네요. 중공당시는 100이었는데 기준시점으로는 110으로 바뀌었고 내용연수가 40년인데 정액법을 쓴대요. 매년 똑같이 감가해야 된다.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된다. 잔존가치율이 10%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끝나도 10%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10%는 감가되지 않는다를 얘기하겠네요. 일단 보죠. 제조달 원가는 중공당시 원가가 60원이에요. 06개 떼고 준공당시 원가를 우리가 이제 기준시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100이 110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준공시점이고 얘는 기준시점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준시점으로 결과를 바꿔줘야죠. 준공시점 분의 기준시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100분의 110을 곱하면 되겠네요. 이게 시점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을 곱하는 거니까 66이 나오겠죠. 이게 제조달 원가예요. 첫 번째 제조달 원가를 구했고 두 번째 감가 누계액을 구하려면 처음부터 감가 누계액을 구하지 못하고 1년치 감가액 매년 감가액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경과 년수를 곱해줘야 돼요. 경과 년수를 곱해주면 1년치 감가액에다가 경과 년수를 곱해주면 총 감가 누계액이 나올 거예요. 감가 누계액 이렇게 해서 감가 누계액을 구한다. 1년치 감가액에다가 경과 년수를 곱해서 감가 누계액 감가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 누계액을 보니까 정액법을 쓴대요. 건물의 총 나이가 40년이래요. 제조달 원가 66이 40년으로 나누면 1년치의 감가액이 매번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니까 잔가율이 10%래요. 시간이 지나도 내용연수가 끝나도 10%는 언제나 남아져 있으니까 10%는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액을 정할 때 제조달 원가가 모두 감가 40년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10%를 빼줘야 되겠죠. 66에 10%가 얼마다? 10%를 계산하면 6.6이 되겠네요. 6.6을 빼주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계산법이 66에서 10%를 뺐다는 건 이만큼은 뭘 얘기하냐면 66에 90%를 얘기하는 거예요. 66에 10%를 뺐다는 건 66에 90%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계산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66에다가 0.9 90%에 해당되는 걸 곱하고 40년으로 나누는 게 이게 계산법으로 훨씬 빨라요. 수월하고 빼기가 들어가면 계산기를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할 때 10%를 뺀다는 얘기는 90%를 곱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얘가 1년치 감가액이고 여기에다가 중요한 건 1년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줘야 돼요. 2년이 경과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년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감가 누계액이겠네요. 한번 계산기를 해볼게요. 66 곱하기 0.9 나누기 40 곱하기 2 하면 2.97이 나오네요. 2.97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제주도라 원가가 66이고 얘가 2.97이니까 66에서 2.97을 빼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계산기에 2.97이 있으니까 여기서 66을 빼나 66에서 얘를 빼나 값은 똑같을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는 건 마이너스만 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면 감가 누계액이 얻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제주도라 원가를 반대로 빼도 값은 똑같을 거예요. 마이너스만 빼주면 되니까 빼기 66 하면 6303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6303 마이너스만 떼면 되고 숫자 일치하면 답이겠죠. 그래서 6303 이렇게 답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과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제주도라 원가를 구할 때 준공 원가를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걸 반영하는 시점 수정을 해줘서 제주도라 원가를 구하고 감가 누계액을 구하려면 1년치 감가액을 구해야 하는데 제주도라 원가를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고 이때 잔존 가치가 있으면 잔존 가치를 빼고 나눈다. 그러고 여기에서 1년치 감가에다가 중요한 건 경과 연수를 곱해야 감가 누계 감가 총액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 연수 2년을 곱해서 2년을 곱해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고 제주도라 원가에서 얘를 빼나 여기서 이걸 빼나 값은 똑같을 거예요. 마이너스를 떼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2.97 빼기 66 하면 6303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포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설명을 계속 들어보면서 나중에 점차 이해가 좀 높아지게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좀 준비하면 감정평가에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계산 문제예요.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면 아마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감정평가였고 감정평가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좀 뺐고 처음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수업을 들어야 돼요. 수업을 들었던 게 이해가 된다면 교재를 읽어서 유학집을 읽어서 정독을 해야 되고 유학집을 읽어서 이해가 됐다면 이제 문제풀이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언제나 공부하는 방식은 수업을 듣고서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수업을 여러 번 들어야 될 거예요. 감정평가는 처음 나온 단어들이 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수업을 자주 들어서 이해를 했다라면 이제 교재를 읽어가면서 지문에 있는 내용과 내가 머릿속에 이해했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따져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결국 합격하는데 필요한 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최종적인 과정은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평가단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는 것도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평가단을 열심히 풀었던 효과가 나왔다. 이걸로 안정적으로 합격했다라는 말을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꾸준하게 힘들더라도 노력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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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